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네요. 소득세. 소득세는 많이 나올 때는 6문제, 그리고 적게 나올 때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223쪽. 둘둘삼이네요. 소득세란 단어가 나오네요. 이 소득세는 무슨 소득이다? 개인소득. 개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다. 그 다음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뭘까요? 법인소득은 법인세. 출제 범위가 아니죠. 우리는 개인소득이다. 그래서 소득세, 벌었을 때 내는 세금. 누가? 개인이. 1년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벌어들임보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소득세의 정의다. 개인. 자, 이제 용어 정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소득세는 원칙이, 1년 동안 우리가 벌잖아요. 그죠? 벌면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그럼 1년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1년을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뭐가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가 뭐다? 성립되는 시기다. 기초죠? 성립 시기.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하다 그러면 안 돼요. 12월 말일이 되면 세액계산을 출발한다. 그래서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3번 출제된 거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말.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은 뭐다? 1년 동안 계속 급여를 받죠? 그럼 12월 말 시점에서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다음 해. 다음 해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여러분들이 상식이잖아요. 종합소득세. 올해 벌었으면 다음 년도 5월 한 달 동안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223쪽 소득세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소득의 구분. 소득의 구분은 법에 열거된 거. 8개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8개. 그래서 그 박스에 별 딱 붙이세요. 박스. 그다음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 같은 거는 배당을 받죠? 배당소득. 개인이 사업을 해서 벌면은 뭐다? 사업소득. 사업소득. 급여를 받으면 뭐라 그러나요? 근로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연금소득. 그리고 잡단보다 기타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면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퇴직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의 구분은 8가지로 구분해요. 2배사근연기퇴양. 8개다. 그래서 8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소득세다. 자, 그럼 이제 과세 방법은 이자부터 뭐다? 기타소득까지는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합산합니다. 소득을 합산해서 무슨 과세한다? 종합과세. 이렇게. 합산한다고요? 종합과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급여를 받았다. 근로소득이죠? 갑돌이가 사업을 한다. 임대업을 한다. 업자잖아요. 개인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 그래서 종합이라는 뜻은 6개 소득이 있을 때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퇴직금을 받았다. 양도했다. 20년 만에 퇴직금을 받았다. 7년 만에 땅 팔아서 벌었다. 양도소득세죠? 이에는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뭐 한다? 분류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소득은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면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낼까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합산을 안 하죠?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소득이므로 합산을 안 한다. 그래서 분류과세한다. 퇴직금을 받았으면 무슨 세금? 퇴직소득세 따로 냅니다. 그 다음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벌었으면 어떻게 한다?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분은 8가지지만 납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첫 번째, 종합소득세. 두 번째, 퇴직소득세. 세 번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라 그러면 몇 가지를 합친 세금이다? 세 가지.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일시적. 일시적으로 팔았을 때, 우발적으로 팔았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업소득은 개인이 수없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거기 박스에 보면 임대업을 한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사고 판다. 매매업. 그리고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는다. 건설업. 그래서 건설업을 길게 뭐라고도 얘기한다?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 건설업을 뭐라고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주택 신축. 신축해서 팔아먹는 거. 주택 신축 판매업. 그래서 신축이니까 건설한 거죠. 그래서 건설업을 주택 신축 판매업. 그래서 업, 업, 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임대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면 돼요. 출제되는 거는 임대업 유주로 출제가 된다. 나머지는 용어만 알면 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면 부동산 매매업. 딱 하나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으면 뭐라 그런다? 주택 신축 판매업.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자,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로 가요. 근데 누가 팔 수가 있어? 매매업자가, 매매업자가 팔 때는 뭐다? 이거는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므로 업이 돼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사고 팔더라도 어쩌다 한 번 사업과 무관하게 팔면 양도소득세.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아먹으면 업. 업이 돼서보다 사업소득을 없어 종합소득세로 간다는 것을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세율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초과, 누진세율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구조다. 왜 누진구조다?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곱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곱하야 형평성에 맞죠? 그래서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6개는 합산하지만 이 두 녀석은 합산하면 안 되겠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합산을 안 하고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무슨 과세? 분류과세.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소득세 위주로 공부해야죠?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부동산 등을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팔았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어떻게 과세한다? 퇴직소득이나 종합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한다. 분류과세. 이렇게 해서 개요를 설명했네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래서 박스에 보면 핵심체크 나와 있죠? 분류과세 2번. 그럼 1번은 뭐다? 합산하는 것은 6개, 6개. 6개 소득이 있을 때는 합산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죠? 이자를 받는다, 배당을 받는다, 사업해서 벌었다, 월급을 계속 받잖아, 연금. 그래서 6개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 그래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그 다음 분류과세는 양도세와 퇴직소득세죠? 양도세와 퇴직소득세는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소득임으로 뭐다? 일시적, 우발적. 그래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류하여. 그 다음 밑에 3번은 분리네. 이거는 금융소득이에요. 이자를 받는다, 배당을 받는다.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천징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우리가 적금 들죠? 예금 들면 세금 띄고 나머지를 주잖아요. 그럼 세금을 띄었다는 얘기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얘기죠? 이거를 어떻게 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분리과세한다. 3번. 원천징수.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금융소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는 따로 신고하지 말아라. 은행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신고에 가름한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뭐를 유지로 공부한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 뭐다? 임대업 유지로 공부를 합니다. 일단은 넘어가 볼까요? 224. 소득세 총론 나와 있죠? 소득세는 첫 번째 줄 자연인 개인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1년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인세.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소득세는 인세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소득을 합산한다. 6개. 동일한 소득금액일지라도 발생원천 빈도 특성을 고원해야 개인이 부담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조치고 조치고 인세. 인세. 그리고 간접세가 아니라 내가 부담하고 내가 직접 납부하는 직접세다. 인세가 뭐라고?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왜 합산해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따로따로 신고하면 세금이 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4번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소득세는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수수료 오래 벌었으면 보다 다음 년도 5월일부터 5월 말일.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보다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노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언제? 12월 말일.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서 다음 년도 5월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거를 우리는 확정신고라는 용어 들어봤죠. 사회에서 신고납부하면 끝난다. 그래서 이 소득세는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노무가 성립하고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때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그리고 소득세는 과세 공평을 위해서 초과누진세율을 써요. 그래서 최저 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다? 45% 8단계. 다만 양도소득세는 투기방제를 위해서 비례세율도 함께 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소득세는 원칙이 뭐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초과누진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투기방제를 위해서 70%도 쓰고 60%도 쓰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무슨 세율도 함께 사용한다고 나와있나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 과세 방법. 그래서 박스의 1번 6개 소득이에요. 6개는 발생빈도가 대체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것은 합산한다. 무슨 과세? 종합과세. 종합이 들어갔다는 뜻은 뭐다?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냈다는 뜻이에요? 종합소득세 6개. 그리고 분류과세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류별로 뭐야?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럼 우리는 양도소득세만 알면 되죠? 양도소득세는 퇴직소득세와 종합소득세와 합산한다 안한다? 안한다. 따로 구분해서 분류과세한다. 왜 합산을 안해요? 이해가 위로 올라가면 누진 구조이므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소득은 투기방지를 위해서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분류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납세지. 자, 우리가 납세지 기초에서 배웠죠? 자, 납세지는 뭐다? 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주소지로 간다고요. 거주자가 누구일까요? 자, 책에 적으세요. 그래서 거주자는 뭐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자는 거주자의 정의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뭐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다. 자, 그다음 용어 정리해야 돼요. 거주자. 그다음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하죠? 그럼 비거주자는 누구예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해요. 그래서 국적을 불문해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소가 있거나 18, 183일 이상 주소 등이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국적 불문한다. 그럼 거주자는 어디가 납세지다? 주소지. 밑줄 긋고 주소지. 소재지 하면 안 돼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가다 간다. 그럼 주소지가 없을 때에는 어디로 간다? 거소지. 자, 그다음 빚자가 들어갔네요.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 그럼 비거주자는 뭐를 쓸 수 없다? 거주자를 쓸 수 없다. 비거주자는 뭐를 쓸 수 없다?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주소가 없는 자니까. 그 어쩌고 저쩌고 뭘로 간다?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그래서 비거주자는 포인트가 뭐다? 주소지를 쓸 수 없다. 거, 소, 지 또는 원칙이 소재지다. 이렇게 해서 거주자, 비거주자 정리했네요.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걷어가는 세금이고 비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를 하시고 거기 박스 나와있네. 가운데 나와 있죠? 개념. 그래서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6개월 하면 안 돼요. 날짜 계산.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 그럼 오른쪽 납세 범위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걸 벌어도 과세하고 국외 걸 벌어도 과세합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 무제한. 자, 그다음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한다. 국내. 그래서 결론이 뭐다? 박스에서. 비거주자는 국외 거를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벌죠. 그래서 국내 것만. 그래서 비거주자는 뭐다?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하고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왜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하나요? 그럼 우리가 알잖아. 국내에서 벌었으면 우리가 알아. 그럼 비거주자가 국외 거에 대해서 벌면 우리가 몰라. 납세할 의무가 없다. 트럼프가 자기 나라에서 급여를 받죠? 우리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는 비거주자잖아. 그럼 지 나라에서 지가 벌은 소득은 우리가 모름으로 뭐다? 납세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거주자는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다 과세한다. 무제한 납세 무자. 그 다음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한다. 이유는 우리가 아니까. 그럼 비거주자가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 용어 정리하라고요. 그 다음 넘어가죠. 226페이지. 04번 과세기간 나와 있죠? 그래서 원칙은 과세기간이마다 박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12월 말까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즉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거죠? 그리고 박스에 보면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자가 출발하면 12월 말일을 못써 사망일까지 그리고 출국한 날까지. 그래서 사람이 없잖아. 땅으로 잠수를 타거나 하늘으로 날아가면 뭐다? 그날까지만 계산한다. 그러나 원칙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산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전반적인 거 용어 정리해서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시점으로 세금 계산을 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양도소득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어떻게 한다? 불유과세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같은 부동산을 사고 팔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거는 양도소득세. 매매업자가 팔았을 때는 계속적 반복적이죠. 사업이니까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게 포인트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사업소득은 수많은 개인이 사업소득이 있다. 그럼 우리는 용어 정리 딱 세 가지만 기업하면 되죠. 전월세를 받는 게 뭐다? 임대업.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뭐다? 매매업.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는 게 세 글자로 뭐다? 건설업. 업 업 업은 사업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럼 업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제2절에 보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이네. 그래서 우리가 임대업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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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